정말 한 가지만 써도 확실한 효과를 아마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를 너무너무 강추합니다. 바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두 층으로 나뉘어져 있어요. 흔들어주시면 이 두 개의 층이 골고루 섞입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을 꾸준히 쓰면 글리코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데일리 각질 케어가 가능하다는 거 문라이트 추출물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. 하루만 사용해도 진짜 피부가 달라지는 걸 한 번도 안 사용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사용해본 사람은 없다는 거 저의 정말 최애템이에요. 최애템